천연가죽 중 소가죽 캥거루에 착각하면 또 내구성 차이가 나요 신동호님 무슨 얘기냐 이 신동호님이 아직 안 보셔서 그런데 저희가 리뷰를 시작하고 가장 초기에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캥거루 가죽에 대한 편이 따로 있어요 캥거루 가죽은 소가죽과 비교해서 같은 두께로 잘라내서 예를 들면 50cm 50cm의 폭을 갖도록 한 다음에 두 가죽을 기계로 양쪽에 잡아당겼을 경우에 인장강도가 소가죽보다 5배에요 그래서 캥거루 가죽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축구화에 사용되고 최초의 캥거루 가죽은 축구화에 채용되게 한 이유는 말 채찍으로 사용되던 거였어요 말의 채찍 말을 계속 두들기 패고 때리는데 채찍으로 사용하면서 캥거루 가죽이 안 달았기 때문에 소가죽에 비해서 그래서 캥거루 가죽이 질기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가죽 부분으로서 바이커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입는 재킷 같은 데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캥거루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천연 가죽 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천연 가죽 중에서 가장 내구성이 뛰어난 게 캥거루 가죽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캥거루 가죽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이런 거 가지고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 잘 모르는 거 근데 사실 이거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복잡한 것들이 용어가 동원이 되고 한데 기본적으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캥거루 가죽이 여기가 캥거루 가죽이죠 캥거루 가죽이든 이게 소가죽이든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인조 가죽이든 기본적인 구조는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캥거루 가죽은 가죽 자체가 형성되고 있는 성분이 예를 들면 가죽이라는 거는 동물의 피부에 붙어 동물 몸에 살아있는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걸 가죽이라 하지 않고 스킨이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이거를 잘라내서 피부로 여기를 잘라내서 가죽으로 동물 껍데기 동물의 껍질을 벗겨내서 그 벗겨낸 형태는 기본적인 구조가 성분으로는 예를 들면 64%의 수분과 그 다음에 34%의 단백질과 나머지 기타로 구성이 돼요 가죽에 수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원래 수분이 빠져버리면 가죽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태닝 작업을 거치면서 가죽의 여러가지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그게 자연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태닝하는 방법이 그래서 가죽의 성질을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수분이 빠져나가도 라도 말라 비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가지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요 문제는 뭐냐면 가죽인 경우에는 천연가죽인 경우에 기본 분자 구조는 콜라겐 구조인데 그 콜라겐 구조의 기본 구조는 파이버예요 파이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인조가죽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인조가죽 인조가죽이라는게 이 간조가죽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가죽인데 이 인조가죽을 뭘로 만드냐 파이버로 만들어요 실로 그러니까 분자 구조상에서 보면 구조적으로는 캥거루 가죽이 갖고 있는 콜라겐 분자 구조가 갖고 있는 직조 형태나 이런 인조가죽이 형성시키고 있는 거나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니트가 갖고 있는 구조나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는 당기면 늘어나죠 말씀드렸지만 제골기를 통해서 늘어나더라 이렇게 당기면 늘어나는 게 정상이지 제골기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늘리면 이게 늘어나지 당연히 억지로 잡아 당기는 건데 차이를 아시겠어요 무슨 말 하는건데 캥거루 가죽은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형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라이닝 같은 경우에 아까 아디젤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여기에 이렇게 라이닝 처리를 쭉 하죠 스켈레텐처럼 이렇게 해놓고 물론 형태를 유지시켜 주기도 하고 이 스켈레텐 안쪽으로 천을 발라놨어요 그런 천을 발라놓는 게 기본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스티칭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 하나의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죽을 이렇게 여러분들로 나눠 놓으면 여기에 가해지는 힘이 이게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가죽이 늘어나는 것을 억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안쪽에는 또 심지어 라이닝을 해놓고 그 라이닝 안쪽에는 또 패딩까지 넣어놨어요 여기에 있는 가죽에 여기에 이렇게 파트들을 보면 이것들은 기계로 잡아당기면 당연히 떨어져서 끊어지죠 그럼 쇠도 잡아당기면 끊어져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구를 사서 한 1년 2년 신는다고 가정을 할 때 가죽 자체가 늘어져서 사이즈가 늘어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횡이든 종이든 종방향이든 그럼 왜 흐물흐물해지냐 가죽을 계속 때리니까 점점 부드러워지죠 처음에는 이렇게 빳빳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흐물흐물해지죠 가죽의 가공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 이런 스티칭을 넣고 패딩을 하고 라이닝을 하는 이유는 가죽이 최초의 이 상태 가죽으로서 자죽 제품으로서 갖고 있는 성능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이 상태가 최대한 오래 가도록 하는 게 가죽을 만드는 회사의 목표죠 변형 없이 그 기간 내에 사용이 되면 대부분은 가죽이 늘어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가죽을 여러분들이 신어도 가죽축가를 10면씩 신어도 5mm 이상 늘어나는 일은 없어요 5mm라는 것은 현대 신발 사이즈 그게 몬도 포인트라는 건데 몬도 포인트 기준으로 5mm 단위로 사이즈가 확정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신는 어떤 신발도 5mm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신었을 경우에 일반적인 니트 신발은 뭐가 다르냐 이게 니트 신발인데 니트 신발들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늘어나죠 왜냐 여기는 솜유와 솜유 다시 말해서 파이버가 갖고 있는 그런 직주 구조 패턴이 니트라는 것은 한 겹으로 이렇게 오를 꼬아서 만든 직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주에서는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하면 늘어나요 그 결과가 뭐냐 발이 흔들리죠 발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걸 신고 축구를 할 수는 없어요 발이 흔들려서 이런 거는 발이 안 흔들린다 이거죠 너무 전문적인가?